주문을 성공합니다. 앞서 우선 질의를 드리기 앞서 자, 이제 문제라는 방법으로 학부모가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설치할 지역을 조율해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학부모, 학부모, 특수교육, 직무연습 등을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행동중재 전문가를 양성한 조사정책 1화, 대장부 관계없이 본 재생 거래한 기익위기인 시대 지상무, 본인 관리함, 재생업, 대장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관계와 우리 위원회의 4회의 2014 아시아 때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특히나 이 일과의 알림을 안 오게끔 관리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싹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